아니 제가 급여 엘사 독보적으로 1등이죠. 그런데 또 축소가 된다고? 이번엔 진짜야? 맨날 축소돼. 2주밖에 안 남았다고.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방가 반갑습니다. 자 2주 후면 대한민국 큰 명절이죠. 바로 추석이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을 위한 효보험처럼 재가급여 보험 하나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요즘에 재가급여 손해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 보험왕이 생각하기에는 재가급여 이 자체의 보험 자체가 사기성 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가 조만간 계속 축소가 되던가 지금은 A사, B사, C사, D사 모두 다 중복 가입이 되지만 나중에 치아보험이나 안보험처럼 나중에 보험회사가 중복 가입을 막아 놓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재가급여 왜 이리 장점이 많을까요? 저 보험왕도 2년 전부터 국내 최초로 L사생명에서 재가급여가 나오면서 타사에서도 지금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재가급여 저 보험왕을 가입하고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보험금 청구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재가급여 보험 가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재가급여 장기요양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좋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겠죠 자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국가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암뇌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치료 후에 진단서나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5등급부터 1등급까지 등급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운영이 되는 6가지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15%는 본인 무당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이렇게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매월 이용을 하셔야 내가 가입 때 10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입금액에 맞춰서 보험금을 90세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치매나 파킨스 알치하이머 그 외에도 내열관 질환이죠 I60서부터 U9까지 이런 진단코드를 받는 다음에 자격이 주어지는데 무조건 등급 판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6개월 동안 호전되지 않고 그래야지만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국가에서 운영되는 6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용한 다음에 증빙서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90세까지 쭉쭉쭉쭉쭉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65세 이후로는 21가지 노인성 질환 진단을 안 받아도요 일단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멀쩡한 상태에서는 등급을 절대 못 받아요 첫 번째로는 몸이 불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노인성 질환 받으면 좋고요 세 번째는 뼈마디, 척추나 인공관절, 무릎관절, 디스크, 회전기 파열, 손목터널, 중후군 여러 가지 뼈마디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등급 판정 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백내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합병증은 병원에 갔던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지 여러 가지 내가 병원에 가서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들이 많다 이런 거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전보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까다롭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데요 지방마다 어디 지방은 수급 신청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아무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 판정을 쉽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B라는 도시에서는 수급자, 신청자가 정말 많이 폭주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각 도시, 구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좀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B라는 데는 좀 어렵게 까다롭게 아무래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탈락이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하고요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등급 판정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등급마다 2년, 3년, 1년마다 재평가하고 다시 등급 판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엘사생명은 지금 10월 달부터 보장이 직원제 100만원에서 70만원, 30만원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엘사생명의 장점, 저 보호망이 그 전부터 누누히 설명드렸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내 유일하게 진단받고 90세까지 보장이 된다 타사는 모든 보험사는 10년간만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매월 생활지비를 지급이 되는데요 엘사생명은 등급 판정 받는 날로부터 90세까지 쭉 받기 때문에 50세나 60세나 65세나 빨리 등급 판정 받으면 90세까지 쭉 많은 금액을 생활자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불입을 하다가 내가 등급 판정 받고 생활비를 받다가 아니면 사망을 했어요 사망보험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산출된 금액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엘사생명은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나중에 해지했을 때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납 시점에서 내가 사망을 하면 납입한 보험료 100% 이상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엘사생명은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지금 60세까지는 100만원 61세에서 65세까지는 80만원 66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최근에는 1, 2등급 등급 판정만 봐도 평생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 전에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최소 36회는 보장을 해주는 실속 치매보험 그 안에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엘사생명은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가 부담되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둘 중에 하나에 본인의 입맛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내가 재가급여 가입하다가 나중에 시설급여는 추가를 못해요 똑같은 동일한 상품으로 시설급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가입할 때 신중을 가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로 내가 장기왕 등급 판정받다가 시설에 입소한다고 해도 내가 장기왕 등급 판정일부터 딱 10년간만 되기 때문에 내가 9년동안 재가급여 받다가 1년동안 시설에 입소했다 1년간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장점면에서 엘사생명은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은 30개 회사 취급하는 대리점의 대표로서 엘사생명이 재가급여는 완타 그래서 독보적인 1위의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엘사생명은 요즘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엘사 9월 말까지 또 축소가 되는게 거짓말이라고요 10월달에 축소 안되면 보호망 이름 석자건다 석자